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언론보도와 국민신문고 신고를 토대로 올해 직장인 18명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. 단체 집계에 따르면 20대가 7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가 4명, 50대와 40대가 각 3명 등이었습니다. 특히 이들 가운데 9명은 시청, 소방서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단체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공무원 관련법에 명시하고 기관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